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PD입니다. 많은 회사와 기관들이 자신을 내보이고 하는 일을 알려야 하니 행사를 하는데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일 벌리기는 귀찮아서 프로젝트를 쥐어집니다. 성의가 부족한 일에는 허점이 많게 되어 있고 거기에 돈이나 이름값이 걸려있으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행사로는 공모전이 있는데요. 드려야 하는 품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그 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타 탄생 시간입니다.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405회 토요일 시간입니다. 윤세민 리지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이 문제를, 이런 스타들을 찾기 위해 3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덕질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타 제가 가지고 나온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목했었고 처음 딱 발견하고 약간 몇 가지 상황이 더 드러났잖아요. 아, 대박이다. 문제는 제가 이번 주가 이상하게 그동안 쌓여왔던 공정담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내내, 3시간 내내 그러하네요. 저희가 카카오 노조 지회장님하고도, 서승욱 지회장님하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공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 이득을 의도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해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뒤져보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시스템의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실수가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귀찮음입니다. 공모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허점은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요. 에이, 그냥 사람이 없었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노벨상을 욕합니다. 왜냐하면 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의 의미.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심사과정. 그 점에서 봤을 때 상이란 번역하고 비슷해요. 겁나 최선을 다해도 빈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노벨상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열심히 뽑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못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알아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좋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M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용으로 비오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자, 간좋은.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 악화된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좋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좋은. 헬릭 스미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용으로?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인체 상단 어딘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매우 적지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네. 모두들은 코드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팔려요? 명확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재구매에 재구매, 그리고 생산물령 조기 품절 사건까지 걷고, 사퇴까지 겪고, 폭풍 같은 재입고 무늬, 그리고 결국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제품입니다.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많은 후기들이 제품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저희들이 많은 말을 안 할 수도 있었고요. 오늘 당신의 인체 상단 어딘가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면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를 만나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희가 못한 말은 엑세스몰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몰을 참고해 주십시오.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뷰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사다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언제나 오란다에 이어서 에피소드 2예요. 뭔데요? 가족을 상대로 광고 효과 실험해보기. 이제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냥 좋아, 좋아, 좋아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맥주 휴무는 어떻냐. 다 드셨기 때문에 좀 어떻냐. 좋아, XXXX 하고 끝난 거예요. 에피소드 2 제작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즘 니네 외삼촌, 외삼촌들. 외삼촌이 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외삼촌 얼굴이 싹 스쳐가면서 한 명 빼고 다 X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은 바로 그 유일하게 X가 없었던 한 분마저 요즘 X가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두 개째만의 스피노프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외삼촌께 선물을 해드리고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덕질인이 이야기한 멘트 중에 많은 부분이 잘려야 된다는 거죠. 청취자분들은 이미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하지만 다 이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엑세스몰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외삼촌 실험 해보겠습니다. XSFM의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주로 신기한 사람의 소식이 들리면 모이게 됩니다. 그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신기해서 나라의 온미디어가 모여들었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어제 그리고 그저께의 사례와 제가 비슷하게 보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많이 모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든 거지? 막 처벌의 중범죄야 이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공모전을 최대한 덜 해라입니다. 보시죠. 이 이야기는 처음 1월 16일에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이 날을 기억해요. 페이스북에서 지인이 올린 포스팅으로 처음 접했으니까 저는 아마 당일 캐치.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저도 저는 문학계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문제 제의가 됐었거든요. 저는 만화가가 알려줬어요. 간단하게 그냥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그건 제가 넷플릭스 가입할 때 요즘은 뉴욕리스 경기 보면서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만년 하위였던 팀이 드디어 상위권으로 올라왔어.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저는 주인공의 페이스북 페이지도 가보고 심지어 2016년 게시물까지 스크롤을 내려봤습니다. 8년 만입니다. 이 새끼야. 아마 제일 처음 자료 파밍을 시작했던 여러 게시판의 용자들과 제가 같은 시간대의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뉴욕리스 얘기였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조감도의 디테일을 많이 채워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간을 딱 봤더니 한 5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5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스스로가 소름 끼쳐서 그만뒀습니다. 조사신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도 형이 가끔 그럴 때가 무서워요. 후일에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심지어 나무위키 항목까지도 개설이 되고 수많은 게시판 커뮤니티에서도 정리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기사들도 보고 하니까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모전을 다 먼저 스스로 털었었어요? 솔직히 여기에는 다라고 했는데 한 5% 정도는 모르고 나머지 95%는 제가 찾았던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재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덕질인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 썼으면 덕질인도 GV80을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손씨입니다. 그리고 공인이거나 사회 지도층이거나 연예인이거나 하지 않으니까 일단 가명을 쓰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주인공을 보도할 때 사용한 손민수라는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민수라는 가명에 담긴 함의 아시나요? 뭔데요? 치인트에 나온 캐릭터 이름입니다. 치즈인 더 트랩 치즈인 더 트랩에서 주인공 홍설을 계속 따라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캐릭터의 이름이 손민수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질환명이긴 하지만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는 좀 모합니다만 먼저 서울대 국문과 출신의 김민정씨가 2018년 백마문학상의 뿌리라는 소설을 투고하여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16일 김민정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설 뿌리가 도용되어 다른 공모전에 투고된 것을 발견했다고 적었습니다. 정확히는 5개의 문학 공모전이었고 모두 같은 사람이 투고했습니다. 손민수 씨였습니다. 백마문학상은 명지대의 신문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점은요. 이게 뿌리에 서사기반을 베꼈거나 아니면 문장이나 문단을 베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건에서 봤듯이 그렇죠. 소설의 전체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이요. 그러니까 이건 표절이 아니라 도용이죠. 그렇죠. 도용이죠. 복사하죠. 일단. 정확하게 해내고 꽤 많은 복사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파일을 열고 아니지 파일을 열 필요도 없잖아요. 파일명을 바꾸면 되지. 아 맞다. 70년대가 아니지. 네. 예를 들어 리딩 PDF라면 그냥 쭉 긁은 다음에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소설이 담긴 파일을 열어서 작가 이름만 고치고 저장을 누른 거예요. 네. 표절 도용 중에서 가장 노동량이 적은 겁니다. 아. 최소 노동. 만약에 성가비가 조금 더 대범했으면 성가비의 이름으로 장미의 이름. 응. 저 홍성갑. 그렇죠. 오페라의 유령. 홍성갑 저. 또. 뭔가 멍청이 같은 거 뭐 없어. 홍길동전. 홍성갑전.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본 만화를 그렇게 가져온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아유 일본 소설 문학 작품 에세이 뭐 이런 거 겁나 들여왔습니다. 그렇죠. 일본 문화를 수입할 수 없을 때.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중복 투고는 없었는데 여기는 중복 투고까지 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혈액형별 성격론 우리나라의 일본 문화 못 들어올 때 일본 책을 그대로 베낀 다음에 이름 바꾼 다음에 내용 어떻게 넣기 어려우니까 무슨 스모 선수를 씨름 선수로 바꾸고 뭐 이런 거. 거의 그 정도잖아요. 손민수 씨는 당시 기준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자신이 수상한 공모전을 대부분 포스팅으로 적으면서 자랑을 했어요. 이거 수상했습니다. 저거 수상했습니다. 난 작가도 소설가도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문학상을 샀다 이런 것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찬양문학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동호인이든 프로페셔널이든 공모전을 수상했다는 게 너무 큰 의미. 업계 내부에 너무 센 하입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갖고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등단이잖아요. 네. 공모전 상금을 모아서 차를 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었죠. 이제는 다 지어졌어요. 네. GV80이었죠.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흔한 표절법인가 보네 하고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들어갔다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봅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공모전의 대부분이 표절임을 발견했습니다. 비단 문학상만이 아니라요. 아 이분도 정민석 교수하고 비슷하게 스웨거 한방에. 한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방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전에 쌓아놓은 게 많았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3쿼터까지 내내 열심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쿼터에 역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쿼터까지 열심히 안 했으면 4쿼터에 역전 안 했지. 모든 클러치 타임은 3쿼터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검색을 들어갑니다. 검색 자체는 쉬웠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첫 문장만 구글에 돌려보면 어디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절 같은 거 하면 심사위원회 같은 거 열리잖아요. 그리고 논문도 그렇고 인용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도 이때 봤었는데 그냥 공모전에 수상된 걸 첫 문장에 긁어서 구글에 검색을 딱 해봐요. 그럼 바로 앞에 누군가가 딱 떠요. 바로 제일 위에. 모든 작품이 다. 다른 사람의 작품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논문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보고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기사가 나오고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상품이 나오고 등등. 참고로 오늘 해피캠퍼스 바이럴 홍보 아닙니다.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분의 특징이죠. 너무 많아요.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표절 찾기 어드벤처가 1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엔 저도 있어요. 모든 단서는 손 씨의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없는 경우도 한 두세 건 있었는데. 네. 찾았어요. 그것도. 사실 고급 검색 기술이 필요치가 않은. 그게 문제예요. 물약을 소화하면 되는 노가다였습니다. 다만 그 물약이 좀 많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연째 안 열리는 문이 있어요. 다들 어떻게 열지 막 밀어보고 땡겨보고 불질러보고 다 했어요. 안 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돌려서 연 거죠. 그렇죠. 그걸 한 분이세요. 너무 쉬운 거래서 사람들이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존재해야 맞아요.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유가. 일단 모두의 시작점이 되었던 뿌리 도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민수 씨는 뿌리를 도용하여 총 5개 문학상에 투고해 모두 상을 샀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원작이 좋으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작품이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5관왕이군요. 제16회 4기의 김장생 문학생에서 신인상을 탔고요. 2020년 포천38 문학상 대학부에서 최우수상을.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가작. 제2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의에서 단편소설부문 당선. 개간지 소설미학의 2021년 신년호에서 신인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투고할 동안 손민수 씨가 원본 작품에서 바꾼 것은 딱 둘입니다. 경북일보 문학대전과 포천38 문학상에 투고할 때 작중의 단어 병원을 포천병원으로 일괄 바꾸기 한 것과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의에 투고할 때 제목을 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한 번에 바꾸기. 그렇죠. 컨트롤 F. 38개의 병원을 바꿨습니다. 더 찾을까요? 현재 이 모든 수상은 취소되었고요. 특히 개간지 소설미학은 이 여파의 적자 운영을 대해 결국 폐간했습니다. 폐간을 했어요? 많이 보냈네요. 여럿 보냈네요. 그리고 여러분 공모전에 이름에서 한 가지 눈치를 쳐야 돼요. 포천38 문학상은 대학부예요.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의에는 뭘까요? 즉 최소한 둘 중 하나 내지는 둘 다 나이를 속여 응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 하나는 대학부고 하나는 시니어잖아요. 친구들끼리 사람 외모 평가할 때 하는 말 있죠. 늙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니어도 넣고 대학생 문학대존도 넣고... 자 이렇게 다섯 건의 문학 도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의 사례를 저를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길어요. 바빠요. 가시죠. 조사한 사건 중 가장 시간대가 빠른 사건은 도로공사 의인상 수상입니다. 근데 그건 소설 베낀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닌데... 실제로... 이건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의로움을 벗겨오나요? 표절이나 도용은 아닌데요. 거짓말로 의심되는 정확하게 아주 짙습니다. 아까 내가 의인이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2020년 4월 15일 손민수 씨는 경북 문경휴기에서 양평방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화물트럭 기사를 보고 응급 조치를 하여 생명을 살렸고 제3회 도로공사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일 SBS가 해당 장소에 가봤더니요. 사진에 찍힌 것과 같은 형태의 아스팔트 바닥이 없는 거예요. 모두 점자 블록이 깔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일자의 해당 휴게소로는 출동 기록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럼 응급 조치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갔다... 그런데 112와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요. 고속도로 의인상 후보는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후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와 네티즌들은 추천서와 증거사진을 들여다보죠. 응. 사진에 손 씨는 반팔에 마스크가 없고요. 쓰러져 있는 기사 또한 민소매에 마스크가 없습니다. 아, 2020년 4월인데 마스크가 없다. 그리고 오후에 방송에 비친 손민수 씨 덩치를 본 사람들은 의문을 또 하나 가지게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 손 씨와 최근에 손 씨 사진은 상당히 살집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15일이라는 그 사진은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도 하나같이 마른 사진이어서 지금 구글링을 하면 이제 손 씨의 본명으로 구글링을 하면 다 마른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죠. 처음에는 기사도 그냥 사진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2019년 11월에 손 씨 사진이 발굴됐습니다. 이때도 살집이 상당한 거예요. 의인상 받는 행동을 하기 5개월 직전. 즉, 5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살이 빠졌다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찐 것일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요요. 혹은 휘트니스 선수 시즌기와 비시즌기 다시 추천서로 돌아가보면요. 추천인의 이름은 이옥순입니다. 이거는 가명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중요해서요. 그런데 추천서 별점 즉, 별점으로 사진들을 넣은 거잖아요. 그 사진 위에 적힌 문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다음의 사진들은 아들이 경찰이 오면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촬영하라 해서 어머니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촬영하라 그랬다고요? 선의로 해석하면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는 거를 참고하라고 촬영한 것일 수 있는데 다른 가능성도 있죠. 어머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식당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읍내에 나갑니다. 지하철역 근처죠. 저희들은 읍내라 부릅니다. 읍내에 이렇게 가서 커피 하나씩 들고 또 먼 길을 다시 걸어서 오죠. 밥을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윤세민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 얘기구나 조그마한 카트에 폐지로 파실 책을 쌓고 지나가시던 노인분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이렇게 툭 쳐가지고 책이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달려가서 책을 주워드렸더니 그 엉성한 자세로 있는 거를 위명상 피디가 찍더니 후보 같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되게 선거방송에 매우 지쳐있었기 때문에 무슨 행동만 봐도 후보질 같아. 사진을 봤더니 어색하기 짝이 없어. 네. 무슨 자리세 내놓으라고 하박하는 새끼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폐지를 줍는 분에 폐지 줍는 걸 도와드리는 사진이었는데 폐지를 뺏어가는 새끼 같다. 폐지를 발로 찬 다음에 뺏어가는 것처럼 찍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설정샷은 겁나 힘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도가 있어야 찍힌다. 보기 좋게. 후일선 씨는 이 분은 이혹순 씨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고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자매사이라는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혹순이라는 이 이름은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 어제 홍해거리네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밀접해요. 알았어요. 홍해걸 씨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름이 나온 거지 그냥. 그러니까 글자 세 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렇게고요. 2020년 8월 13일에 서울시의 스마트 쉴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서정협 권한대행 직인이 찍힌 상장을 페북에 인증했습니다. 상을 받았나 보네요. 버스 승강장을 쉴터형으로 만드는 모형도와 그 네트워크 도면을 올렸는데 이 그림들은 안양시에서 만든 쉴터형 버스 승강장 기획안의 그림을 그대로 도용한 것입니다. 이게 대박인 게 다른 사람이 제출한 거나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 떨어진 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만들어서 이미 공시한 거를 그대로 서울시에 낸 거잖아요.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요. 이게 얼마나 섹시하게 대범하냐면 서울이랑 좀 멀기라도 하든가 내가 양산시다. 그랬으면 좀 이해할까 말까 근데 딱 붙어있는 안양 길건 너무 안양이구만 이 게시물의 댓글이 재밌어요. 형님 지붕을 태양광 발전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지인의 댓글이 있는데 그건 이미 누가 제안했더라는 훈시의 대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안양꼴 긁어오면서 이게 누가 제안했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긁은 걸 키보드 잡은 손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모형도와 네트워크 도면을 올렸잖아요. 이걸 수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병원을 포천병원으로 바꾸는 건 세민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전 그보다 더 대단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왜 본인들을 무시하십니까? 자존감을 좀 가져라 이 사람들아? 우리도 첸서용 버스 승강장 기획안은 못 고쳐요. 그렇죠. 못 고쳐요. 이손민수 가명님과 동일한 능력지의 소유자라는 거죠. 자 다음 사건 가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디카시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디카시라는 것은 일종의 신흥 문학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사진 한 장을 찍고 거기에 시적인 캡션들을 붙인 겁니다. 사진과 짧은 시인 거죠. 그래서 디카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제목 학원... 맞아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데... 우리 옛날에 시화전 했잖아요. 제가 워낙에 문학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창작물이니까 당연히 사진도 직접 찍고 문구도 직접 써야 됩니다. 디카시 연구소는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에서 6회째 디카시 공모전 부문을 주최를 하고 있었어요. 2020년이 6회였고 대상은 손민수 씨였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고려대 대학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 씨가 2020년 9월 6일 한국 디카시 연구소의 게시판에 가서 화를 잔뜩 냈습니다. 수상이 취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주최 측이 보니까 손 씨의 디카시 작품에서 글 파트가 유영석의 1994년 곡 화이트의 가사 일부였음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취소된 거죠.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엄청 유명하죠. 저 이걸로 메스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5회 중 중에서 4행이 유영석 씨의 가사였습니다. 어미만 바꿨어요. 첫 행만 써놓고 나머지 4행은 유영석 씨의 가사 일부를 어미만 바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손 씨는 화가 났어요. 내 상패 내 상금! 그래서 항의 논리를 펴니다. 이게 이제 그... 꽃잎이 흩날리면 꽃잎 따라 산위로 흩날리고 싶었네. 거기까지만 본인의 창작입니다.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맞아요. 그 노래는... 마음의 냉곡한... 이게 그냥 그대로 적혀있네요. 자 손 씨의 항의 논리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기준을 보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지만 글은 5행 이내에 시적 문장이면 될 뿐이지 반드시 본인이 창작한 글이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덕질인을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간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푹 빠집니다. 이야 이 사람 되게 호수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양처럼 깊은... 주최 측은 물론이고 손 씨 때문에 최우소장으로 밀려난 참가자도 이 논리에 어휘를 상실합니다. 손 씨는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 번호까지 남겨가면서 주최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공모준 담당자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죄 혐의를 형사고소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글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단히 화가 났네요. 정황상 제가 그 글들을 다 읽었거든요. 아빠가 단단히 가르쳤나? 어떤 이용자와는 직접 문자메시지로 설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이 난리통에서 손민수 씨를 편든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실명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이혹순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평행우주 아니야? 왜 이렇게 다 실명이야? 제가 늘 얘기하는 퇴브 몽키즈의 브루스 윌리스 아니 북에는 없어요? 트위터에? 자 어머니 혹은 이모의 이름을 썼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현재 기준으로 디카시 연구소의 게시판에 있던 손민수 씨의 항의 글은 모두 지어진 상태고요. 그와 논쟁을 벌이다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노출했던 이용자들의 글도 모두 지어졌지만 이게 오프라인에서 화가 나면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듯이 온라인에서 화를 내다 보면 자꾸 개인정보를 깔는 사람들이 있죠. 이혹순 씨의 글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볼까? 그렇고요. 그 옛날에 레이트 판 같은 경우는 그런 곡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네요. 이건 내 친구 이야기인데 어쩌고저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끝난 걸 그리고요. 후에 문학상도형이 밝혀진 후에 저 놀라운 논리를 찾아낸 저와 같은 추적자들은 이 논리를 보면요. 기준을 보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지만 즉 사진은 내가 찍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사진조차도 도용한 것이므로 알아냈습니다. 당당.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원고를 쓰기 위해 뒤늦게 이 사진의 크레잇을 찾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손 씨가 잔뜩 나옵니다. 오염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상업사진이었던 거 해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지만 글은 오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면 된다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단단히 화가 나서 따졌던 거예요. 사진도 도용을 했으면서 아직 안 걸렸으니까 사진은 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도박 같잖아요. 안 걸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렇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9월 9일 또 하나의 자랑이 올라왔습니다. 그 탄라인을 보면 꽤 바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의 주단위, 일단위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게을리 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유기업원에서 주최한 소유와 자유 출판기념 독후감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당일에 자랑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포스팅에 독후감 전문 혹은 일부로 강하게 추정되는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은 7월 3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도서의 소개 글에서 몇 문장만 뺀 버전이었습니다. 이건 자유기업원이 잘못한 겁니다. 어떤 도서관에 독후감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 도서에 소개 글을 올렸다. 심지어 그 도서관에서 올린 이게 뭐야. 아니, 제가 황순원 문학생의 손아귀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 손민수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은 실제로는 독후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어떨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현재 자유기업원의 수상자 발표 공지글에는 최우수상 5명 중에 손 씨의 이름이 빠져서 4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도 문제지기 창피하거든. 최우수상 괄호에 5명 있는데 밑에는 4명 이름만 있어.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대단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공모전에 몇 명 이름 있었다가 뺀 거 언론에 알려지긴 어려워요. 그렇죠. 언론에 알려지기엔 너무 마이크로한 사건이에요. 지금 알 수 있는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이거 지금. 아직 멀었어요. XSFM입니다. 사대리 먼저 간다. 야근 잘해. 야근할 때 피곤할 때 어머 이건 뭐야 아찬비? 마사지기 와이준 바디오시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진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오늘부터 와이준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이거 지금. 아직 멀었어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 9월 24일 9월 24일에는 경상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CSA 학생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어려졌어요. 대학생일 수도 있지. 안 가는 데가 없죠. 대학생으로 넣었을 수도 있지.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작품 공모전에 당시 용인외고 1학년이었던 이효진 학생이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세이를 통째로 도용했습니다. 2020년에요. 네. 11년 지나서. 용인외고 1학년이었던 이 에세이를 통째로 자 다음 특허청은요. 이번에 특허청이 나갑니다. 좋아요. 2020년에 3차에 걸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지만 특허청은 당하면 안되지 않나요? 이런거에? 난데는 몰라도? 그러니까 특허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건이 가장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민이 아이템을 내고 기업은 와서 관심이 가는 수상작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사가는 겁니다. 네. 의도 좋아요. 10월 14일 손민수씨는 3차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을 탔습니다. 아이디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케이바이크 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8년 4월 22일에 해피캠퍼스에 업로드된 사업계획서 상품이었습니다. 본인이 업로드한 게 아니죠? 네. 한 2천원 주고 샀겠네요. 그렇겠죠.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 몰라요. 한 2천원이면 삽니까?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거의 뭐 수익률은 비트코인인데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 노하우는 있네요. 어느 공모전을 어디서 찾는지는 알고 있는 동물적으로 익힌 것 같아요. 그게 노력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새 뭘 또 찾고 있어요. 덕진이. 그 해피캠퍼스가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500원입니다. 찾은 보람이 있네요. 수익 천재죠. 여기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소객을 1-1 밑에 1 반 해놓고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엠 자전거 네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K-바이크 아 제목도 안 바꿨네요. 읽어보지도 않았겠지. 읽어놨겠지. 그래야지 이게 공모전에 맞는지. 손민수 씨의 페이스북에 있는 자랑 주장에 따르면 상을 받는 동시에 특허 출원과 등록이 되었고 회사 하나와도 거래 계약을 맺었으며 11월 20일에는 서울시에서도 구매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업계획서 도용은 12월 4일에 또 재활용이 돼서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바꾸는 서울 공모전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시민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에도 출폼되었습니다. 성적은 둘 다 우수상. 와.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문학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 능력이 매우 극히 부정적일 따름이지. 이 자전거 내비게이션 K-바이크 사업계획서는요. 총 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피캠퍼스에서 500원인데 29회 판매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 29회 중에 한 명은. 그렇죠. 그렇죠. 10월 24일 독도재단 영남일보 한국의총 경북본부가 공동주관했다는 제10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일반부 산문도분 특별상을 받았다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문예대전 제목은 바람을 타고 그 섬에 가면은 이고 해피캠퍼스에 가봅니다. 독도사랑 글짓기대회 교내 수상작 소설부문이라는 레포트 상품이 2020년 3월 13일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이하는 미리 보기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해피캠퍼스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첫 두 문단을 보면요. 손민수 씨의 출품 작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또 웃긴게 해피캠퍼스는 되게 애용을 하는데 그 논문 논문이나 리스포 이런거는 또 활용을 안하네요. 이거는 참고로 300원입니다. 최종 저작일은 2019년 2월 바로 다음날 25일 안양 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2020년 상반기 버스정류장 문학 글판 창작시 문안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또 페북에 알렸습니다. 아 그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이런 문학작품같은 것도 공모를 할 때가 있나봐요. 할 때가 있나봐요. 연결통로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했구요. 수상을 한 덕에 대림대 청남공원 우편물류센터와 버스정류장 등에 유리벽 형태로 붙었다고 했네요. 다시 해피캠퍼스로 가봅니다. 2018년 1월 10일에 등록된 시창작 연결통로라는 레포트의 도용입니다. 천원이에요. 이건 아 좀 썼네요. 이건 천원이네요. 역시 미리 보기가 안되어 판매자가 올린 첫 두연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근데 안양은 자기네들 거 도용도 당하고 딴 거 도용해도 또 당했네요. 더블로 여러모로 안양이 유린당하고 그러니까요. 10월 28일 포천시에서는 또 포천으로 왔어요. 포천도 두 번째로 왔어요. 2020년 전국 도쿠감 공모전에서 정혜신의 책 당신이 옳다의 도쿠감을 내서 우수상을 탔다고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에도 몇 분 몇 문단짜리 글이 들어가 있는데 도쿠감을 쓰는 이유에 대한 논고입니다. 도쿠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고는 성일고등학교 혁신 독서연구회 담당 교사가 2007년 10월 29일에 연구회 다음 카페에 올린 수준 높은 도쿠감 작성법의 일부입니다. 서론을 쳐내고 첫 번째 파트를 복사해와서 수능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는 문장만 날린 버전입니다. 아 2008년에 이 글이 정체불명의 다음 블로그로 퍼 날라졌는데 아마 여기서 찾았을 가능성이 없네요. 이건 도쿠진 찾았나 그럼 출품원 도쿠감은 어떨까요? 마침 도쿠감 페이지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첫 문장으로 검색을 하면 해피캠퍼스 도쿠감 상품이 2019년 3월 9일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뜨는데요. 현재는 이 메몰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옳다 도쿠감으로 검색하면 해피캠퍼스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른 것들만 쫙 나와요. 다행히 구글에 스냅샷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기술입니다. 이걸 보면 영업비밀입니다. 스냅샷에서 여기는 판매자가 공개한 도입부가 나와있으니까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2회 흡연 예방 문화재 공모전 금연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의 산문을 출품해 장문부문 최우수상을 탔다고 손씨가 10월 28일에 10월이에요. 진짜 바빠요. 이 글에 프린트본도 찍어서 첨부해놨었는데 아직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굳이 왜 꺼내 보여주죠? 자랑해야 되니까. 상만 보여주는데 보통 되게 친절하게 검색할 수 있게 본문을 찍어서 올려놔요. 세상엔 성가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가비가 그중에 좀 더 유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글은요. 한국 유통신문의 경상북도 지부장이기도 했던 이도형 기자가 2014년 10월 16일에 쓴 금연 뉴스 금연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다 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련 사실보도와 통계의 인용이 있는 도입부를 싹 날려버린 후 금연은 금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렬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라는 브릿지 문장이 있어요. 이걸 제목으로 바꾸고 그 이후 부분을 쭉 도용한 겁니다. 나름의 노동은 있었더군요. 좌우하게 된다를 좌우한다로 계속된다를 계속된다고 한다로 바꾸고 괴변이라는 오타를 괴변으로 맞추고 그런데 도용작에서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사이의 연결성이 되게 미약해요. 그래서 원본을 봤더니요. 원본에서는 이 부분에 흡연 중독의 기작에 대한 전문가 해설 인용이 들어가요. 그걸 날렸군요. 기사의 냄새가 나는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직접 쓴 것 같은 문장 하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글의 흐름에 버그가 좀 발생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채워넣을 만큼 성의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하느라 바쁘니까. 바쁘죠. 아 이게 혹시나 그 비정규직 우라카이 기자일을 해보진 않았는가 싶을 정도의 아 그러네요. 네. 날림속도와 기술입니다. 거기가서도 잘 이거는 그냥 하금입니다. 11월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대한체육 100년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전 표어 부문 대상을 탔습니다. 이건 거의 한국 공모전 투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학살자 하네요. 도장깨기 네. 학살자예요. 롤로노와 조로지 이게 다음 날 11월 5일의 자랑 전라북도 공공기관 청렴 클러스터 협의회와 전북도 당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논설문 하나를 출품해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대한체육회를 날려먹은 다음 날이에요. 강원도만 무상합니다. 아직까지는 2018년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서 봉화군청 공무원 2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선민수 씨는 순직자 중 한 명인 고 손건우 사무관이 자신의 사촌형이라고 제목과 글의 전반부에서 언급을 합니다. 고 손건우 사무관에게 받칩니다. 가 눈에 띄는 가운데 이 글은 순수 도용이 아니라 노동이 들어간 짝입기입니다. 일단 원본은 홍주일보 윤종혁 기자의 2020 10년 2월 12일 청렴 공무원 뿐 아닌 주민도 함께 나서야라는 논평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날렸어요. 그리고 문제제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촌형 역할로 등장시킨 손건우 사무관의 대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지뢰처럼 홍성군의 선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어를 홍성군에서 손건우 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성군에서 청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폴베성 기사인데 그거를 손건우 사무관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 우와 우리 사촌형이 이건 사실 찾기 쉽지 않았겠네요. 제 기억에는 성도 아니었죠? 아마도 이 경우에는 만약에 손건우 사무관이 정말로 사촌형이라면 손건우 사무관께서 그렇다면 사무관의 이야기를 도용작에 넣어서 사촌형 이야기를 이용한 거고요. 아니라면 그건 더 크죠. 그렇죠. 둘 다 여러모로 몹쓸 서로 다른 분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인 6일 6일에는 다음 주에 광주광역시청이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호남투어가 이어집니다. 2020 광주광역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정책 제안서를 출품했는데 이게 결선에 진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내 나오는 상을 받았고 결선에 진출 이건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 무등홀에서 3분 이내에 발표를 하는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결과는 수상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추가 자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긴장했어요. 3분 이내에 발표를 무등홀에서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랐던 본문 일부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면요. 이것도 본문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 역시 해피캠퍼스 자료입니다. 2020년 6월 25일에 업로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재원의 본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옛날 거에서 뽑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20년 공모전이니까 오 마이갓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단하네요. 지금 이 많은 이 보석 같은 자료들이 해피캠퍼스에 다 묻혀있던 거잖아요. 한 번에 과제로 쓰이고 이번엔 글이 아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뭐야. 우리 디카시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진도 섭렵했습니다. 11월 9일에는요. 두 건의 자랑이 있었고 둘 다 사진이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국토일보와 공동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건설사진 전국 공모전에서 일반부 장류상을 탔어요. 사진은 베트남의 골든브리지를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찾아본 결과 스매쉬팝이라고 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진이었습니다. 돈 받고 파는 사진. 네. 그리고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국민 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 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저작권위원회. 손민수 씨는 사진 부분에서 은상을 탔습니다. 이 공유전의 테마는 이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언제 안 속나 보자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 공유전은 국민 저작물 보물찾기 공유할수록 빛이 나는 당신의 보물이었는데 사진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 키워드의 옛날 사진이 주제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본인이 보기엔 맞는 말이죠. 공유할수록 빛이 나는 당신의 보물. 이 당신의 만 남해로 바꾸는데요. 그렇죠. 아니 해피크펀스 이렇게 보물이 묻혀있는데 아 이 경우엔 아니에요. 자 주최측이 예시로 든 키워드는 6.25전쟁 남북관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을 찍은 사진 중에서 멋진 걸 가져와 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손 씨는 여기에 비행기가 도심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두 장의 사진을 출품했어요. 이게 수상을 했는데 이건 일본 효고현 이타미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전 알아냈어요. 원본은 희사라고 하는 일본의 포토그래퍼가 2019년 12월 말에 이타미시로 출사를 나가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도용인데 주제에도 안 맞습니다. 가만있자. 주제가 뭐였지? 옛날 사진으로 역사 키워드의 옛날 사진이에요. 그런데 키워드가 예시로 든 키워드가 6.25전쟁 남북관계 새마을운동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비행기 사진을 올리냐고. 물론 이타미시의 전경이 좀 올드하고 약간 김포공항 같아요. 멋있게 했어요. 도고현은 뭐가 유명하지? 저는 이 희사라는 희사 포토그래퍼 분의 트위터까지 들어갔다고요. 2020년 10월 11월 19일 아직 갈 게 멉니다. 손민수 씨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으로 지원해서 위촉되었다고 페북이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정당들도 당해야지. 정당도 당해야지. 학교 지자체를 섭렵하고 야당으로 갑니다. 김성태 등의 중앙당 정치인들도 얼굴을 본 모양입니다. 국방안보분과인 이유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군생활을 한 경력이 있어요. 뚜박뚜박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는지도 모르고 평화로운 거죠. 어벤져스 손민수가 뚜박뚜박 걸어가고 있는데 어벤져스의 퀵실버의 대사죠. You didn't see it coming? 그런데 이때 적어낸 경력에는 아시아나 항공기장 및 예비역 공군수송기 조종사 출신 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거짓입니다. 물론 이후 국민의힘은 이 허위 경력을 의심을 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징계를 논의하는 중에 표절권이 터졌어요. 그러네요. 1월 18일에 1월 18일에 해촉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타이밍이 아쉬웠네요. 한 일주일만 빠르게 하지.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아니 하려면 느리게 했어야 됩니다. 여긴 정당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속해야 되잖아요. 1월 16일에 터졌는데 가장 눈에 잘 띌 1월 18일에 해촉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우리 당 소속이었습니다. 라고 가장 잘 들릴 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느끼하긴 또 애매해. 11월 27일 이번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걸렸습니다. 정보통신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거든요. 여기에 손 씨는 우리마을 범죄살충제 무당이라는 발명품으로 응모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2017년에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주최한 제3의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되어 일반부 경찰청장상을 받은 출품작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기법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상당수의 공모전이 어떤 아주 특정한 곳에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은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든요. 교차가 매우 용이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관청 말고 다른 관청에서 했던 걸 뽑아오는 것. 그러니까 카테고리 설정을 잘하네요. 그럼 이름만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설명도 똑같았습니다. ICT 기술과 CPTED를 융합한 부착형 방범설비다. 라는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창작을 하라고 했지만 단 하나 창작 그것만 안 하고 사실상 모든 단체 정당 이런 데를 상대로 연결을 해주고 있었죠. 그리하여 이 후부들이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12월로 넘어갑시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2일 국민의힘 코로나19 리포터의 자격으로 한국항공전문학교 조종훈련생 후배의 인터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원본은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의 2020년 7월 7일 기사 막힌 하늘길 굳게 다친 조종사 취업시장 이라는 보도와 뉴스핌 김유림 기자의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걱정 취업막힌 예비조종사 알바전전 이라는 기사 둘입니다. 아 이거 우라카이 기술 기본 그렇죠. 두 개 기사 역기 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중간에 후자의 인트로를 끼워 넣었어요. 그렇죠. 원래 육수가 되는 게 있고 건대기가 되는 게 있어요. 기사들이 정황상 국민의힘은 이때쯤부터 허위 경력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당이네. 빨리 눈치챘네. 이건 근데 정황상이라서 불확실해요. 그럼 그래요. 자 국책사업에 정당까지 당했죠. 이제 다음은 정보기관 차례입니다. 하긴 저작권 위원회 뚫어본 다음에 기세가 하늘을 찌르죠. 그렇죠. 일단 특허증도 뚫었고 그리고 정당 깬 다음에 지금 뚜벅뚜벅도 걸어가고 있어요. 국정원 2020년 12월 6일까지 새로운 국정원 표호를 공모했는데 손민수 씨는 11월 26일에 가스맨 조국을 두누내는 세계를 이라는 표호를 응모했습니다. 이건 찾기 쉬웠죠. 육사표호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육사와 국정원의 표호가 갖다 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걸러낸 것 같아요. 국정원이 이제 짧게나마 타임라인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 되었습니다. 김민정 작가의 고발문에서부터 시작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이녀들은 신기함에 비명을 지르는 빗방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포함하는 더 많은 의혹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사실 이게 김민정 작가가 중요한 시민이죠. 역할이 이 사람이 이것을 해주기 전까지 이 수많은 관청들이 다 그냥 넘어갔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제 이녀들이 수사를 남발하고 블로거들이 이를 취합 정리하고 조회수 유입을 노리고 기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평온한 한때죠. 18일 손민수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제하고 비슷하네요. 디카시연구회 게시판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을 다룬 블로그 게시물에 들어가서 댓글로 엄중한 경고 혹은 협박을 했습니다. 아직 비를 덜 맞은 거죠. 그 댓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O씨 측 법률 대리인 장땡땡 변호사입니다. 저흰 그냥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장공공으로 적었습니다. 아까 장땡땡을 덕질인이 삭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적은 거죠. 제 얘기는 손민수 씨의 본명이 낫다는 거예요.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읽었잖아. 아 맞다. 다시.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었는데 뭐가 문제야. 유용이라서? 네. 우리 측 고소인이신 OO씨를 대신하여 몇 가지 주의의 내용을 고지드립니다. 내가 이거 필터링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거 무슨 내용을 고지했을까요? 이 법률 대리인 장 변호사 무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범죄자예요? 왜 이름을 가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죠. 그럼요. 무슨 내용을 고지했을까요? 사진이 있으니까 조상권 침입니다. 개인의 페이스북 주소를 무단 개시했으니 정보통신만법 및 개인정보호흡법 위반이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다. 그 와중에 사실인 냥이라고 쓴 게 문에 띕니다. 니은이에요, 냥이. 냥. 그러니까 귀척이죠. 이 고양이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실제. This is real. 사실인 묘. 사실인 냥. 그런데요. 한 블로그에는 이 댓글을 자신의 본명으로 달았고요. 죽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냐고. 아니 그리고 페북 주소를. 그런데 나는 페북 주소를 게시하면 정보통신만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 거예요. 원래 아닌데 이것도. 그리고 다른 블로그에는 닉네임으로 달았는데요. 이건 마치 배트맨이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브루스 위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차. 나는 가끔 안 웃긴 말을 한다. 그래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이 두 댓글에 메일 주소가요. 손 씨의 메일 주소 뒤에 1을 붙인 네이버 메일이었습니다. 네? 이름을 숨기는 변호사. 네이버 메일을 쓰는 변호사인데. 의뢰인과 메일 주소가 하나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의뢰인과 같은 메일 주소를 쓰는 변호사. 의뢰인과의 퓨전. 진정한 공감 능력. 사람들이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동안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손민수 씨의 실제 이름이 처음으로 줄일 미디어에서 언급되었고 무수한 매체가 취재에 나섭니다. 이게 사실 이미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정리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덕질이는 다 즐긴 뒤였어요. 안주 없이 술 먹은 뒤였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취재하는 것도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요. 손 씬이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모든 공모주의 응모글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징계를 논의 중이었는데 이건 또 머선일이고 머드가 돼서 허둥지둥합니다. 평화롭게 징계를 논의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력이 허위냐고요.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도 이러고 있다. 이건 또 뭐야. 1월 21일 결국 손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SBS 궁금한 이야기와이 등 여러 매체의 취지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연락도 해오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 받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계속 한국에만 있던 사람이고 판데믹 상황이라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 매체들을 통해서 석고대주의 독해자 수준의 사과를 거듭거듭했습니다. 변호사 사칭 댓글 또한 손 씨 본인이 맞았음을 시인했지만 변호사 사칭은 아니라고 항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처음에 사과는 제 기억에 저를 향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말이 뒤에 붙었었어요. 근데 한 두세 번째부터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붙다가 두세 번째부터 그걸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실시간으로 마음이 계속 변해요. 그래도 이거 아니야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이건 모르겠지, 이건 모르겠지, 이건 모르겠지. 그런데 기자들은 계속 전화를 해오고 기사를 쓰고 이녀들은 고속도로 의인상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너 이거 이거 이상한데 해명해봐. 그러면 거기다 해명글 올리는데 해명글도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페이스북에 써놨던 수상자란글, 해명글, 반박글, 디카시 연구소 게시판의 항의글 다 동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야 본인이 본인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헌정사상 최악이다, 이 케이스에서. 내가 최강자다라는 걸. 그래서 저도 한편 사람들이 잔뜩 찾아서 모아놓은 도용작들 목록에서 4개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전에는 3분의 1만 도용과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쫙 찾은 것 중에서 4개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서 갖고 있던 목록을 이 원고를 쓰면서 일일이 다시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이런 건 덕질은 있어야 합니다. 태백탄광역사 사진 공모전, 부마 민주항쟁 문학창작 공모전, 청주대 창의 아이디어 발명 디자인 경진대회 등등의 몇 가지 건들은 확인이 불가해서 리스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사실 광주광역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저것도 약간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말한 것들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어서 넣었어요. 정리한 걸 수치로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 덕질이니. 참고로 선민수 씨 자신은 3, 40개 정도 입상을 했고 표절과 도용은 3분의 1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지금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요. 40개 정도 입상을 했다. 그중에 표절과 도용은 3분의 1이다. 일단 이 말은 틀렸지만 분모가 더 큰 거구나. 그렇죠. 아무튼 간에 넘어갑시다. 120개를 도용했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한편 1월 25일 치안정책연구학회는요. 그게 맞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넣은 모든 걸 다 상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표절과 도용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3, 40개 정도 입상했고 그 중 대부분이 표절과 도용이잖아요. 그러면 3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가 있죠. 창작은 거의 입상을 못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계산이 맞네요. 네. 한편 1월 25일 치안정책연구학회. 학회가 합니다. 치안정책연구학회입니다. 학회지 33권 2호에 손 씨가 투고해서 수록된 논문이 총 4곳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문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논문 철회 같은 걸. 그리고 여기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진짜요? 경찰학과 같은 데 들어가서는. 석사학위도 표절이다라고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중복 투고된 논문이 처음 등장하시기는요. 2019년 사이버 안보 논문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이걸 본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수상한 거. 이 학회 저 학회 여기 학회 저 학회 다 넣은 거죠. 여기저기 찔러나왔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도용 혹은 의혹 리스트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학생증과 수료증 위조 의혹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 알아야 돼. 껴보고 있어요. 오늘 내용 중에. 재미있으니까 했지.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이제 다음 의문은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나? 여기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걸 기대했어요. 우리나라 공모전의 취약점을 알리기 위한 행위예술이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마치 이명박이 민주주의의 천사라고 말하는 거고 비슷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거 원래 요정 아니었어? 네. 요정. 님들 나 원래 요정임. 손 씨가 페이스북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 등에 적은 자기 과거는요. 상당 부분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세탁하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방송하다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릴 때 싸이월드 할 때 제 모든 게시물을 다 복사해서 자기 사진 올려놓고 글쓴 사람을 또 어쩌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측은함을 느꼈다고. 그걸 보고 느꼈죠. 한낮 나도 이런 일을 겪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많은 것을 남의 것으로 세탁하는 걸 좋아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UMC는 원래 2인조였다. 3인조였다. 그중에서 이제 유승규는 한 명일 뿐이다. 나머지 멤버는 나다. 본문과 무슨 상관.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맞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 2인조라고? 응. 자기가 그 팀이라고? 오 천재다. 왜 팀원을 숨기시는 겁니까? 2001년에 있던 일입니다. 어째 내 기대만큼 저작권료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두세 명이 나눠갈라 먹던 거구나. 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 나는 내 생각보다 세 배는 팔리던 새끼였던 거야. 나 유능하다. UMC의 유고 M이랑 C가 따로 있군요. 나 유능하다. 우리 멤버들 본 적은 없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성별도 모르잖아. 자 일단 손 씨는 손민수 씨는 1980년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건 믿어봅시다. 그리고 언론이 찾아낸 신빙성 있는 기록민 증언과 물론 이 사람은 2010년대에 학생 공모전에 수상을 하고 시니어 공모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한 본인의 발언들과 저를 비롯한 무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낸 과거 게시물들을 교체 분석해서 과거 이력을 복원해봤습니다. 고고하기죠. 일종의. 맞아요. 진짜 그래요. 문헌하기예요. 참고로 지우기 전에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갖가지 이력들은 총 100개에 달했습니다. 하나씩 세워봤어요. 첫 줄에는 해병대 병전역이 써있어요. 900일기.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진실이면 해병대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실인 건 많이 있겠지. 어쨌든 해병대 병전역은 모든 진술에서 동일해요. 대학교는 처음에 관동대를 입학했다가 이건 딴지일보에서 알아냈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현재명칭은 정부정책학과죠. 여기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종사의 뜻을 두어서 학부졸업 직후에 공군의 장교로 자원입대. 조종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결국 되지 못해요. 지상근무로 빠졌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직무는 헌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군 헌병수사와 치안정책 분야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치안정책연구과학회의 논문을 두고 있던 게 이해가 가죠. 해병대를 전역한 다음에 군대에 지원을 한 거군요. 장교로. 헌병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고려대 야간대학원에서 공안행정학으로 석사를 땄고요. 북한학과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군계급이 대위. 담당 교수의 증언으로는 처음에 한두 학기 정도는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출석을 안 하니 통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난데? 이러면 재적이죠. 죄의 얘기기도 해요. 우리 얘기예요. 따라서 최종 확률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재적입니다. 난 그래도 졸업했지롱. 졸업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는 박사과정이고 형이랑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학사 재적이라고는. 재적될 때쯤이 중요해 보입니다. 난 비록 숨겨놓은 멤버는 있지만 졸업을 했다. 2017년 소속부대에서 큰 보안사고가 나고 불명의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보안사고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서소리되어 있어요. 보안사고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겠죠. 본인 진술로는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11년차 장교였다고 해요. 그렇죠. 나이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미 1차를 넘겼거나 할 정도의 나이대이고 그러면 이제 4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을 보았던 그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는 30대 중후반에 한 짓이에요. 언론에서 손 씨는 불명의 전역으로 인해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 쫓겨나고 그 후부터 2018년부터 시작이 되죠. 지원하는 직장은 모두 떨어지고 특히나 본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3년 동안 14번을 지원했는데 다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인력을 구하나 봐요. 거기가. 인정 욕구가 절실해졌고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 자기 허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었더라. 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털어놓은 도용의 이유입니다. 자존감. 요즘의 키워드죠. 한편 손 씨의 자존감 문제는 조금 오래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2004년에 손 씨가 다음 카페에 쓴 글까지 찾아 냈습니다. 2003년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 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2004년 고대 법학 3학년이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전자와 스토리가 맞는 글이 03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7월에 해병대 제대를 하고 숭실대를 다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편입했다는 글입니다. 계속 조금씩 충돌합니다. 고1 때 유학을 간 적이 있다는 글이 있는데 다른 글에는 00년도에 캐나다 UBC라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환학생과 유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탓할 만한 것은 아닌가요? 이 사람은 00년대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었습니다. 80년생입니다. 대학 가 있어야죠. 제가 82년생인 제가 01학번이에요. 이 사람은 80년대생이잖아요. 재수를 안 했다고 치면 99학번이어야죠. 두 번 갔을 수도 있죠. 고1 때도 유학을 가고 00년도에 캐나다 UBC로 교환학생도 가고 그런데 그래 뉘앙스가 이게 유일한 외국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두 번 갔다 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95년 대형고등학교 96년 경북외고 2000년 공공년 경찰대학 행정학과 재수를 올렸나? 중퇴후 공공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경 및 행정학 복수전공에 법학부전공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99년도에 명지대를 다니던 중 지 잘났다고 사람 무시하는 연대생과 시비가 붙은 후 자퇴하고 양수리 기숙학원에 들어가 고려대에 입학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의 글 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간판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되게 사람 안쓰러워집니다. 한편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간판이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 대학 법학과를 2년 단위 아마 관동대회였던 것 같죠? 해병대 전역 후 고려대 형정학과 편입한 후 공군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기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버전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진술이 제각각이고요. 한 가지가 눈에 띄죠. 연대생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다시 공부할 고려대를 왔다는 진술입니다. 이건 뭐죠? 자존감 문제죠.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얻어 주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내면 진급에 떨어져서 무너진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방아쇼였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차곡차곡 쌓인 장전된 타약들이 있다. 예측이 타당한 게 본인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알면 못 견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거예요. 본인을.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알아가는 중이겠죠. 채울 수 없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공모전에 도전하고 본인 진술에 따르면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 진술에 따르면 어느 때까지는 본인의 창작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다 썼더니 훨씬 성적이 좋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상을 받았으니까. 나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계속 도용과 표절을 하면서 상을 탔고 그 상 하나하나가 은전한 입 피었던 거죠. 혹은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 맞습니다. 이게 그 알칠 원고를 쓸 때는 어떻게든 사회적 고찰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게 스판덱스 영전 원고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두 가지 화두를 뽑아왔습니다. 나 태극기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할 말은 있어.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캐릭터가 아니야. 그 캐릭터의 상관이지. 두 가지 화두를 뽑아왔습니다. 하나. 이 수많은 공모전들은 줄어들어야 할 얘기는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모전들은 어떻게 표절이나 도용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주최 측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모자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봤던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방송들 전에는 어떤 공모전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몇 천 편이 투고된다. 중앙일보였나 그랬을 거예요? 뭐 싫지 않아요? 몇 천 편이 투고된다. 이걸 모두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해명이 있어요. 물론 이건 좀 핑계죠. 왜냐하면 수상 후보자들을 뽑은 후에 검증을 해도 되니까. 그렇죠. 반면 정말로 인원이 한두 명인 주최 측은 그 정도의 검증도 경무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창작물에 대한 통합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걸 만들어서 하나하나 태그 달아 정리하는 업무 또한 경무죠. 그리고 굳이 상주는 건 그 지자체, 단체 혹은 회사 등의 욕망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알리고자 하는 그 알리고자 하는 욕망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아카이빙을 한다? 국가 돈이랑 품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피캠퍼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피캠퍼스에 외주를 주자. 그거는 저긴데 학생들의 과제인데 대학교 리포트인데 해피캠퍼스의 공기업화.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로 집적화되면요.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해피캠퍼스는 실제로 그 권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니까요. 이 권력을 그러면 사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나오죠. AI를 만들어서 맡기면 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질문부터 부정당해야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많은 관 지자체 주로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공모전이었죠. 거기서 홍보를 위해 돈이 나오면 홍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1g도 안 하고 그냥 공모전을 열어버리는 문제가 가장 커요.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어느 공모전 어느 지자체 어느 단체가 당했는지 일목연하게 지금 덕지윤이 다 얘기해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 모든 단체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쉬쉬 도용된 걸 알고 나서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든 사과문을 올리든 뭘 하든 그렇게 안 하고 우리도 저기 걸린 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심각하게 아파하기에는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고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공모전으로 퉁치지 말아보자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모전 같은 거에도 화를 내야 될 시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공모전이야. 세금으로 쓸데없는 공모전 좀 하지 마라.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 못해서 좀 우울해졌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사회는 전진했고 권력구조와 그 분배가 표층은 물론 심층에서도 계속 재편이 되는 중이에요. 심층의 권력구조의 분배가 재편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 와중에 소외되거나 기득권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작은 기득권이 자신의 전부였거나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알실이 잊을만하면 이야기하는 진일보완으로 놔두고 간 사람들의 존재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들을 멍청이라고 그냥 비하해버리고요. 그래서 멍청이라고 비하할 때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멍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한 표 가진 주권자고요. 돈을 벌고 쓰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보의 영역으로 데려가지 못할수록 이들은 내면에 여러 가지를 쌓아둡니다. 그건 분노일 수도 있고요. 열폐감일 수도 있고요. 절망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코너에 점점 몰리는데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은 어느 순간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손 씨의 경우엔 그것이 도용과 거짓입니다. 무기일 경우는 언제쯤 나올까요? 미국엔 종종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미 혐오를 비명지는 사람들은 꽤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트위터가 없어요. 댓글 가보시면 DC 가보시고요.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럴 때 트위터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트위터는 커뮤니티에 비하면 상당히 평화로운 꽃동산이고요.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어요. 서로 잘 주고받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뒤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면 비명을 지르죠. 왜냐하면 내가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내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걔네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자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럼 이들을 최대한 데려가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서 손 씨가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성립 가능한 거 사기업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있을 거고요. 공기업이나 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을 거고요. 저작권법도 있을 거고요. 협박도 가능할 수 협박은 좀 다퉈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협박이나 공간은 그리고 변호사 사칭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갱생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 탄생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뒤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는 탄생인데 우울하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난 2018년에 스타들을 저희가 골라서 알려드렸는데 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해서 딱히 변하지 않았어요. 잘나가요. 누구는 둘 다 잘나가지 않나? 박경씨는 지금 방송 출연 못하고 있죠? 들어오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여보 이쪽 하다가 놓으면 돼 아 운동할 때 피곤할 때 어 어 이건 뭐야 아이 참빈 마사지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와 간 좋은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 좋은 헬릭스미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오늘의 뉴스 아카이브 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너무 길어서 그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보죠. 일단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응.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면서 아카이브를 뒤져보다가 땅값을 관리하는 신박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부동산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은 검찰에 안 잡히는 경제 시간이에요. 이번 LH 사태도 그렇고 보통 부동산이라 하면 신도시가 들어설 땅이라든가 뭔가 개발될 예정이 있는 즉 가격이 오를만한 땅을 골라서 사거나 그렇죠. 혹은 갖고 있었던 땅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요. 즉 값이 오를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가끔씩은 타이밍 좋게 땅값이 떨어져 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비는 겁니다. 시크릿입니까? 들어보세요. 자 2018년 3월 19일입니다. 3년 전 이번 주 SBS가 매우 큰 단독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변하는 타이밍을 살펴본 건데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죠. 네. 2014년 당시에 에버랜드 중심 지역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8만 5천 원. 이것도 싸보이지만 일단은 그 에버랜드 땅만 그쪽 땅이 아니에요. 네. 에버랜드 주변에 퍼져 있는 땅까지 합하면 여의도의 몇 배가 4배? 4배? 5배 이렇게 된다고 하죠? 네.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8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세를 잘 모르니까 살펴보죠. 같은 시기 2014년 서울랜드의 공시지가가 425만 5천 원이에요. 세네요. 서울랜드는 서울이라고 이해해봅시다. 같은 테마파크에도 물론 과천입니다만. 아 그래? 네. 이름에 서울이 붙으니까 가깝지 않아 서울에서 네. 근데 민속촌을 봐요. 그러면은 네. 민속촌의 공시지가가 12만 원이었습니다. 민속촌은 멀지 않아요. 에버랜드에서 바로 옆에 있죠. 네. 네. 심지어 파주에 있는 하니랜드 그게 뭐야? 사실 나도 몰라요. 뉴스에 나오길래 배밋맨 하니랜드 하니랜드도 20만 5천 원이에요. 네. 근데 에버랜드가 8만 5천 원이었다는 거죠? 아 이건 뭐 서해안의 섬지역에 있는 곳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네. 같은 시기에 8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남태령 유원지 가 8만 5천 8만 원이더라고요. 다 어딨냐? 한국이 넓어요. 하니랜드는 파주에 있는 테마파크인데 네.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였습니다. 2014년은 이거였는데 10년 전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0년 전 아니에요? 20년 전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94년의 공시지가는 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외려 2014년보다 더 비쌌어요. 이것이 김민하와 제가 얘기한 정의가 구현된 사회죠.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수도권인데 자 94년에 9만 8천 원이었는데 1995년 갑자기 3만 6천 원으로 급락합니다. 3분의 1급 1년 만에요. 폭락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다음 해인 1996년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체 저가 발행이 이뤄집니다. 네. 기억하시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즉 에버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줬던 거죠. 근데 에버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주려던 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공시지가가 3분의 1로 급락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매기는 거지 삼성이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모릅니다. 공시지가로만 얘기하죠. 우리의 공시지가가 얼마다라고 소유주한테 물어봐서 하면 나라는 그 다음 주에 망할 겁니다. 그렇죠. 짐바부회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9만 8천에서 3만 얼마로 3분의 1이 그냥 1년 만에 뚝 떨어졌어요. 그냥 타이밍에 맞게.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갑자기 있던 집에 막 영화 뭐죠? 폐건물에 귀신 나오는 영화? 곤지암. 곤지암처럼 귀신이 너무 많이 나와. 정모를 하고 막 맨날 불에 타고 그렇죠. 블레오비치 프로젝트 같은 일이 맨날 일어나고 아니면 티익스프레스의 속도가 초속 5cm로 변했다든가 안가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 다람쥐통이 다람쥐만 하다든가 근데 그러면 곧 에버랜드가 빠지고 재개발이 될 거라면서 또 올랐을걸요? 아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은 오를 국리를 찾지 내려갈 국리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바랬겠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요. 간절히 바랬다. 1995년 3만 6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아주 천천히 상승합니다. 근데 2014년 이유가 더 신기합니다. 96년도에는 가치를 낮게 책정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줘야 했던 에버랜드의 가치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았으니까 자동으로 세금도 적게 냈겠죠. 그렇죠. 근데 제1모지가 삼성불상의 합병을 위해서는 에버랜드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되죠. 그렇죠. 이재용이 가진 게 에버랜드니까. 그렇죠. 2015년 에버랜드의 지가를 정하는 표준지가 한 곳이었는데 7곳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2015년에 갑자기 급등합니다. 훅 듭니다. 네. 갑자기 15만원에서 최고는 40만원까지 오릅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사고 팔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거의 비트코인 수준입니다. 똑같아요. 아무도 사고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버랜드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5년에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4.1%였어요. 이때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세종시였어요. 처음 정했으니까요. 네. 정부천사가 이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에버랜드는 370%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1년 사이에. 이게 뭐야. 자.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럼 세금도 오르잖아요. 이거는 팔당도 아니고 계속 영업한 에버랜드잖아요. 앞으로도 영업을 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세금만 오르니까. 네. 보통 기업들은 공시지가가 갑자기 오르면 민원을 제기한대요. 자기네들 세금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삼성은 이 오른 공시지가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쿨하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원할 때 떨어지고 원할 때 오릅니다. 그럼 이때부터 자유이용권과 빅5 이용권이 수백만 원대로 치솟았는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랐습니다. 자유이용권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에버랜드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줄 때는 쭉 떨어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는 쭉 오른 거예요. 타이밍에 맞게. 어떻게 누가 왜 그렇게 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한다. 그렇죠. 그냥 원하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상상으로 재평가하는 겁니다. 현실조작 초능력입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오른다면 머릿속에서 그 땅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 가진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2014년 11월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이죠. 2014년이니까요. 증권사들에서 에버랜드 땅의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특이해요. 만약 에버랜드 땅의 용도가 전환이 된다면 값어치가 더 오를 거라는 내용입니다. 에버랜드 폐업 얘기인가요? 전제죠. 네. 그렇게 되면 값어치가 오를 거기 때문에 에버랜드 땅의 현재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논리는 맞죠. 만약에 용도가 전환된다면 네.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버랜드가 아니게 된다면 성가비형이 살을 빼게 된다면 잘생겨질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성가비형을 모델로 쓰자. 그렇죠. 그런데 안 빠졌잖아. 그런데 지금 써요. 네.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빠졌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백악관을 팔 수 있죠. 그렇죠. 에버랜드의 용도가 변경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 내가 가진 땅이 개발되기를 바라죠. 모든 땅 주인들은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개발될 거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시크릿이잖아. 2015년 6월 에버랜드 1다의 개발 계획이 공시가 됩니다. 네. 에버랜드 주변에 공원, 아쿠아리움, 리조트 같은 거를 짓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용인시하고 MOU까지 맺었어요. 당연히 땅값이 오르죠. 응. 그리고 제1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됩니다. 응. 합병이 되자마자 개발 계획이 연기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증권가에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관련된 일이 바쁜가 보다. 그래서 개발 못하나 보다. 네. 순진하네요. 당연히 개발 계획은 연기되고 호텔 부지는 매화단지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매화를 심었다. 매화단지란 단지의 이름이 아니고요. 매화가 있다는 얘기죠. 매화를 많이 심었다. 네. 실제로 매화들이 푹 쉬고 있는 호텔이에요. 그렇죠. 호텔이라기보다는 거기 거주하고 있잖아. 매화 거주지. 이렇게 에버랜드의 땅값은 지난 25년 에버랜드의 땅값은 지난 25년 동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맞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시크릿이야 시크릿.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니까 감정평가사라고 모르는 줄 알아요? 오비 이락이래요. 하하하하하하 이런 운이면 그렇죠. 네. 그냥 매일같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랬대요. 이런 운이면 오비 이락이 아니고 까마귀가 날자 금이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네. 부동산에 예민한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응. LH는 너무 화가 나지만 이건 화가 안 나요. 네. 삼성은 의혹에 대해서 양사 합병과 에버랜드의 땅값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의 관심은 사실 유통기한이 있죠. 응. 이제는 삼성 때리기가 좀 지겨워요. 네. 재미도 없어요. 얼마나 큰 도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 이걸 얼마나 재미있어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괴롭히는 것도 좀 재미가 없고 삼성 때리기도 다 쓰는 누구껍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이 계속 물을 갈아주니까요. 저 나라는 왜 자꾸 군부가 집권해? 저 나라는 왜 자꾸 원리주의자 정권이 들어서 이거 막 궁금해하고 한심해야죠. 우리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네. 왜? 여론은 언젠간 망각해요. 저 정도 선진국에서 왜 저 회사만 돈을 저렇게 혜택을 받아? 저렇게 운 좋게 혜택을 받아? 우리가 자꾸 망각하거든요. 사실 재미없는 주제인데 이 타이밍에 이걸 다시 꺼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었던 비리에 대한 재판 네. 삼바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이야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 네. 이 재판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 있었거든요. 물론 저렇게 읽으면 삼성 바이오 바이오로직스예요. 삼바 바이오로직스. 아 그러네요. 아 자꾸 이제는 그냥 음악회사 같아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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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판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네. 이씨 삼대가 일가가 열심히 해서 돈을 이렇게 번 거라고요? 그건 삼성 직원들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그 사람이 냉장고를 개발했든 삼성 휴대폰을 고쳤든 간에 이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상 샤머니즘에 의해서 오너 구조가 결정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들 무시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누구나 그래요. 내가 잘못의 피해자가 돼도 망각있게 도움이 돼요. 네. 내가 다치고 아프고 이래도 망각이 도움이 돼요. 시간이 치유해줘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새끼들도 시간이 가길 바라요.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피해를 봐서 공분을 만약에 샀으면 여론도 치유되길 바라요. 여론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들 빠져나가요. 오늘의 메인 스토리도 뉴스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왜 덕질인이 알려준 대로입니다. 못되게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것보다 세상을 속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수고스러울 것 같죠. 얼른 들으면 그게 훨씬 쉽네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봐요. 자기를 속여서 얻게 되는 건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요. 자기한테 솔직해지면 그 자기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난 약간 그건 재능의 차이도 있다는 걸 오늘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악의를 품어도 손민수 씨처럼 못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악당은 악당이 요구되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뺐던 칼건 하나가 있는데 손민수 씨는 현재 또 민사사건 하나에 또 연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한 명과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해촉될 당시에 있었던 허위 경력에 대한 고발을 이 사람이 했겠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협박 문제를 보냈는데 사실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카시 사건에서도 느꼈던 건데 손민수 씨의 태도는 약간 일관되는 면이 있네요. 들키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당당하네요. 도리어 화를 내고.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맞아요. 게다가 또 타인의 당당함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저렇게 당당한 거 보니까 넘어가야지. 아니 두 가지죠. 저렇게 당당하니까 내가 믿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욕하든지 그 이상의 사고를 발달시키지 못하죠. 근데 보통 착하면 전자로 흘러요. 아 믿고 말지 뭐. 저 지랄인데. 저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야. 사실은 귀찮죠. 세상의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스타탄생 시간으로 꾸며드린 이번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번 주 방송이 전체적으로 길었는데 할 얘기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것보다 세상을 속이는 게 더 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방송도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것들보다 이번 주 것들보다 어찌 보면 더 핫해요. 아 다음 주에요. 아주 핫하게 온 세상에 가짜 뉴스인 것 같은 이야기를 뿌리는 분에 대한 세계국급의 아 진짜요? 네.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 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S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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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